아이고, 아깝다. 엄마야, 엄마야! 아이고, 나이스 보리! 아유, 정말 훌륭하시네요. 박판사님, 레슨 받으십니까? 가시죠. 아이고, 걸어와. 엄청 더운데. 부잖아, 부잖아. 부쳤지? 아, 잘했다. 어울리네. 오늘은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표님이랑 서울에서 운동할까 봐요. 수락하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차판사님 방식이라며?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요? 서울의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죠. 참은숙이 대법원장을 하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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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